생방송쇼 음악중심 오늘의 1위는 누가 될지 결과 보여주세요 자 먼저 음원의반 점수입니다 동영상의 점수입니다 시청자위원의 점수입니다 이어서 생방송쇼 점수 작성한 최종결과 보시죠 보시죠 자 3위는요 VUX 정기구 과연 오늘의 1위는요 1위는요 축하드립니다 소녀시대 축하드립니다 자 소녀시대 축하드리고요 저희도 2번 인사드릴까요 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하지 못해도 아쉽네요 자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 쇼 음악중심 다음주에도 기대와 쇼쇼쇼 안녕 축하드려요 소녀시대 축하드려요 osg 아름다워 이 자세히 해줬어요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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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